Q. 트렌드의 기사 완성의 비주얼은 물론 음악적 완성도까지 갖춘 트렌드야 트렌드지!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되겠습니다! 둘 셋! 줌이 트렌드! 안녕하세요 트렌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트렌드지! 우리 왕자님들이 조금 전에 무대를 하실 때와 또 의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다채로운 순서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 멤버들 소개를 정식으로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비씨부터 어떻게 해볼까요? 네 하비찌입니다! 저는 트렌드지의 맏형 같지 않은 맏형 하비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라엘입니다! 저는 트렌드지의 반랄 쾌활 래퍼 라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멋있습니다! 네 리온입니다! 저는 팀에서 메인댄서를 맡고 있는 안무 과장 리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한국입니다! 저는 트렌드지에서 리더와 중심을 맡고 있는 비주얼 리더 한국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매력적인 윤석이 보컬을 맡고 있는 상당한 비주얼 은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재간동이를 맡고 있는 막내 예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에서 모델 피지컬과 섹시 차가운 비주얼을 맡고 있는 윤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트렌드지! 정말 이름도 사실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대중분들이 기억하기에 좀 굉장히 쉬운 그런 그룹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드디어 정말 고대했던 데뷔를 하는 날입니다! 소감이 어떤지 어떻게 코멘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비치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오늘만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만큼 정말 기쁘고 또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라일입니다! 저는 이제 꿈에 그리던 무대 꿈에 그리던 간절한 꿈을 이루게 되어서 정말 떨리는데요 네 제가 연습생 생활때도 열정적으로 임하려고 했는데 딱 데뷔라고 딱 와닿으니까 더 열정이 불타고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미온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연습하면서 되게 그 길이 다사단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생한 만큼 이 결과물을 이 무대에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트렌드의 미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있네요 한국입니다 일단 데뷔를 하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요 그리고 이 7명 멤버 모두 함께 같이 데뷔할 수 있게 돼서 마찬가지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과 이제 다양한 매력들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트렌드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인입니다 네 저희 7명 멤버 모두 긴 연습생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마침내 데뷔를 이뤘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까지도 사실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대에 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찬입니다 일단 데뷔도 떨리고 이렇게 지금 이 쇼케이스도 되게 긴장이 많이 되고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 반면 설레고 기쁜 마음도 있는데요 얼른 무대에 서서 여러분들께 제 멋진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끝에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희 같이 고생해준 멤버들 그리고 같이 도와준 멤버들 한번 더 고맙다는 말 얘기하고 싶고요 꼭 또 저희를 위해서 항상 밤낮없이 고생해주시는 저희 스탭분들과 회사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멤버들 정말 고대했던 이 순간에 지금 어떤 감정들이 들을까요 짧게 소감 코멘트를 한번 일단 현재 표정은 조금 긴장 약간씩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긴장도 풀 겸 멋지게 본인들이 또 평소에 아주 연습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포토타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트렌드지의 포토타임은요 개인 촬영 후에 단체 사진 촬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순서는 하빗, 리온, 윤후, 한국 그리고 라엘, 은일, 예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순서인 우리 하빗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을 잠깐 무대 옆으로 이동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 또 맏형이잖아요 하빗씨가 첫 순서입니다 맏형답게 의젓하게 멋지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면부터 5초 그리고 오른쪽 왼쪽 5초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증 취해주세요 자 맏형 우리 하빗군은 99년생입니다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멤버이고요 팀 내 최장수 연습생이자 그리고 미소와 반전 보이스를 가진 멤버입니다 또 따로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노래 부르는 영상을 봤는데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나중에 더 많은 대중분들에게 우리 하빗씨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5초 좀 더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 5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왼쪽 5초입니다 자 왼쪽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트렌디즈의 큰형 하빗군 인사드리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순서는 우리 리온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머리 색깔 오늘 너무 멋있는데요 자 정면 포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온씨는 00년생입니다 메인댄서이자 안무 과장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신데요 멋진 춤선을 가진 우리 리온씨의 퍼포먼스에 많은 분들께서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즈 천천히 바꾸면서 자 오른쪽 3초 더 가구요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도 3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우리 리온씨의 포토타임이었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세번째 멤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호씨 들어와주세요 키도 굉장히 훤칠하고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자 정면부터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자 윤호씨도 마찬가지로 00년생이시구요 모델 피지컬과 날렵한 V라인이 너무나 매력적인 멤버가 아닌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섹시 카리스마로 불리울 우리 윤호씨의 매력에 많은 분들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도 5초 시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왼쪽입니다 자 윤호씨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정말 너무나 특이합니다 우리 한국씨입니다 자 팀의 리더를 또 맡고 있는 우리 리더이니까요 멋있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면부터 5초씩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팀의 리더와 중심을 맡고 있으며 02년생이십니다 만화 캐릭터 같은 눈부신 비주얼이 너무나 많은 여심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엄친한 한국으로 많이 불리지 않을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씨 오른쪽 5초 가겠습니다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트렌디즈의 중심 리더였습니다 한국씨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멤버 계속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라일씨 입장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라일씨 정면부터 포즈 갑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라일씨와 우리 은일씨에게는 축하드려야 되네요 네 03년생이시고 이제 막 성인이 되셨습니다 발랄한 성격을 지닌 팀의 래퍼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예능 캐릭터로서 많은 분들에게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우리 라일씨 오른쪽으로 포즈 5초 가겠습니다 포즈 천천히 바꿔주세요 네 괜찮지 마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자 03년생 성인된 우리 라일씨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라일씨에 이어서 한 분 더 성인이 되신 멤버 우리 은일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인사드리고 포즈 바로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력적인 음색과 상당한 비주얼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사항으로는 팀 내에서 굉장히 MC를 맡고 싶어하는 또 MC 꿈나무라고 컨텐츠에서 밝히더라고요 언제든지 네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도 너무너무 잘생겼고 말도 너무 예쁘게 잘하는 우리 은일씨 예쁜 사진 많이 찍어주십시오 오른쪽으로 5초 가겠습니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번째 멤버 은일씨였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트렌드지의 개별 포토타임 데미를 당식할 마지막 멤버 예찬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정면부터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찬군은 무려 05년생입니다 우리 트렌드지의 재간둥이 막내를 맡고 있고요 막내이긴 하지만 형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차게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열심히 하는 의젓한 막내라고 불러드리고 싶네요 자 오른쪽으로 살짝 네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5초 갑니다 셋 넷 다섯 마지막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트렌드지의 막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찬군이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모든 멤버들 함께 나오셔서 단체 사진 촬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을 강타할 최고의 그룹 트렌드지 단체 사진 촬영 또한 어떤 포즈를 준비해 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함께 자리 잡아 주시고요 정면부터 5초씩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많은 미디어 관계자님들께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완벽한 비주얼 그리고 완벽한 퍼포먼스 트렌드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 5초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마지막 왼쪽으로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트렌드지의 포토타임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이제 마이크를 전달을 하고 우리 이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